드로우는 흑마 영능이 있으니까 이게 좀 쨔까니로 명치치다가 상대방도 반격을 하면은 나는 거대한 도발벽을 세우고 명치 계속 치는 그런 느낌이야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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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고감 빼 하사관 아사관 너 반갑다 새벽두시에 무슨 레스토랑이야 핑신놈들아 고흑의 단첨과 위니의 단첨을 섞어 놓은거 아 근데 또 이길때도 있거든요 이길때도 뽕마시 죽입니다 쉬었다 안그랬으면은 3 2가 나왔어 3 2가 나왔죠 안그랬으면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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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꼬리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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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쓰네? 1코구나 옛날에 0코였거든요 코도 있는데 다음 4탄이잖아 영불 0코 시대에서 오신 듯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영쿠 시절이 있었어요 아 다행히 명치 하나 졌다 지나가? 지나가? 요거 요거 나가는거죠 이거 내면서 미그모를 버려요 자 보세요 미그모 버립니다 자 이거 뭐요? 어휴, 개악이 싫다. 니가 방안을 가네. 좋아해. 미그모. 알다! 미그모가 이거야, 미그모. 미그모야! 사유 맞춰! 오오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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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구... 친구 없냐? 아... 아... 어? 안부리셨네? 아... 그러네? 안부리셨네? 아... 하아... 내가 안부를 안썼지? 이거... 이거밖에 안보여 계속 아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화 괜찮아 아직 나쁘지 않아 있으면 새벽두시에 이거 보겠냐 정신폭력 하지마라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아니 안부른 아까워요 아까는 세개 있었는데 지금 두개밖에 없잖아 아까 아 뭐야 뭐야 하연구 하연구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말 아 아 ema 민셉 izzy 니 으으으ılan 으으우아 으 aquesta 그리스도랴다! 때리고 요빨 다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어딘가에선 분명 필요로 할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칭찬 요정님 쓰읍 염구 염구 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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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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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 이거 개체수 주는데? 개, 개체수 주는데 요걸 하고 요걸 못 잡게 요걸 올려 아 이거 무거운걸 맞아 일때나 한번 뜨자구요? 오케이 거기서 쉬어? 쉬었다가? 그럴 틈 없을텐데 네? 그럴 틈 없을텐데요 신화? 피해 내가 맞는다 피해라 그렇지 아주 좋았어 딱 좋았어 딱 좋았어 명치를 한번 쳐 놓는다? 화작으로 명치 한번 쳐 놓는다 건방진 명치 한번 쳐나? 안 쳐? 아우 참 네 마법은 소용없다 하씨 마법은 소용없다 하씨 내가 맞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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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신비 실수어어어어어어어 예에에에에 고 bow loud 얼음창 오 아니 얼음창이bane т. 얼음화살 이치뇌 weirdly 비잠 신비안 화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거 정리하겠죠 뭐 요거 치겠지 요거 치고 안정적으로 딱 치고 딱 치고 여기마저도 여기마저도 나는 안좋으니까 아까 안부를 못써서 그래 아 내가 안부를 못써서 아 끝났잖아 저거 치고 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도적한테 강해요 도적한테 강해요 이게 도발벽땜에 도적이 혼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강한데 이상하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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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턴 다 바꿨어 그러면 2일짜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죽고 잡고 임두 선술집 아까 했어요 그쵸 재미없던데 아 코드가 좋은데 꿀인데 아까 코드 때문에 눈이 안보였어 아 안부려야되는데 코드에 자꾸 눈이가 이사짜리 저거 밟고싶어가지고 나와라 아아 하사관 나가 내가 나가 내가 나가 죽으시거냐 뭐 그 뭐야 불꽃고개사나 그 두꺼비인데 두꺼비가 나올 확률이 높죠 두꺼비 나오면 이득 불꽃고개사나오면 피하고 명치고개사 쇽 어 그렇죠 끌고나니 요거요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살려줘 호호호호 야 뭐 아이씨 아이씨 아 다음에 조련사도 있고 조련사로 이거 정리하면은 또 정신없어 그니까 압도를 써서 그냥 잡고 얘가 나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요거 되니까 그게 좋겠네요 압도를 써서 잡아 아르거스는 나중에 또 해도 되겠다 일일 또 있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아르거스 두 장인데 얘가 새끼 났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이러면 어떨까 누구 때려 정리하네 징표 뭐해 징텐요장님 감사합니다 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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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그러면 이제 조련사 나오겠죠? 아 아 살상? 살상은 괜찮아 감사합니다 말해 뭐해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요거 괴로 괴로 잡아야지 그치 요거 암브라져 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괴판 못 보여주고요 아 아 명치초? 다들 좀 조용히 게임해요 편맞기 싫으면 사 사 아씨 근데 이거 안나가면 이것도 안되고 요것도 안되고 요것도 안되네 아 꼬인다 꼬여 아아 아 스트레스 아아 하아 하아 개빡친다 하아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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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치고싶지 너 명치치고싶지 명치치고싶지 아유 하아 하아 저기.. 보세요 보세요 야부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6 3 6 3 6 9 15 빈사상태네 야부 하나 더 쓰면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구 혀카 쓰읍 하.. 미리 없는데 아! 야부 나오면 요거 하고 명치치면은 하수인 내면은 자락쏘쓰 유사킬강 맞아요 알았어 안깨물기 속사 으쌰 알차게 쓰네 아네 아네 기승 2번뿐이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보니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요 여보 여기 두개가 있지? 아 이거 아니야 너무 가벼워 너브가 놓고 내가 보니까 자락이 필요없어 자락 빼고 자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락 빼고 요게 필요없어 보니까 요거 필요없고 성남파수병 요거 좀 약간 무겁게 가는거야 그리고 좀 약간 무겁게 가는거야 요기에다가 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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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도 배우자 이렇게 나가 앞도 배우자 피니쉬 딱 넣고 대충 버티다가 대충 버텨. 대충 버티다가 리로이 압도 배우자. 그리고 타우리스 안에서 써야겠죠? 근데 요렇게 하면은 비빌 수가 없으니까 공개를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고 가혹한 의사관? 필요할까요? 가혹한 의사관? 가혹한 의사관? 좋아! 좋은데! 좋은데 그렇게 필요없어. 고감으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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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 하나. 버티고 버티고. 주파? 주파? 빼. 그래. 그리고. 주파 빼고. TC, TC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TC가 각이 안나와. 왜냐면 윈이 엉마가 없기 때문에 TC 각이 잘 안나와. 이거는 도발을 하나 더 넣을까? 근데 도발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걸 많이 넣는다고 해서 얘가 또 하는것도 아니야. 불안. 불안. 일단 불안. 요거 요거. 불안. 이거하면 두개 밟잖아. 불안하면. 4코스트가 너무 많아. 지불. 지불도 괜찮고 한데. 0차? 0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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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스트. 4코스트. 4코스트. 아. 그러니까 불안으로 볼 수 있는거 쭉 읽은거지. 일단 애매하니까. 어디서. 요거 일단 넣겠습니다.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어? 그럼 하사관 하나 넣자. 하사관. 하나. 하사관 하나. 하사관 하나. 내가 뭐 빼고 넣은거지? 지금? 침묵. 수액. 수액도 생각해봤는데. 이..이거. 이거 넣었어요. 존스 빼고 수액? 근데 이거 드로우가. 좀 필요해. 드로우가 좀 필요해. 하나? 하나? 아니네? 다 들어갔네? 왜 또 다 들어갔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얼굴이? 공개? 한 장이야. 공개 한 장. 나ização 갑니다. 다 going. 아멘 op Website 아멘 열gang!! 가만히 쉬람 inspiration.